자 3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제 3장 등기 절차 총론이에요 등기 절차 총론인데 등기법의 핵심은 지금부터 나오는 3장부터 제 5장까지 3장부터 제 5장까지가 등기법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문제 자체가 3장하고 5장 그 사이에 모든 게 배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만큼 등기법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월달하고 4월달에서는 3, 4월달 4월 중반까지 4월 중순까지는 6주 정도에 걸쳐가지고 3장, 4장, 5장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빠짐없이 설명해 드리고요 그럴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3장에 보시면 등기 절차라고 얘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등기 절차라고 표현된다는 소리는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3장하고 이렇게 3장이 있고 4장이 있고 5장 이렇게 있으면 5단원 이렇게 있으면 이러한 지금부터 나오는 3장부터 나머지 단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당연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면 등기법에서 최소한 8, 9개 맞는 거고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시험 볼 때까지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3장, 4장, 5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울수록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죠 대부분 민개공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시대법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중개사법에서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죠 왜? 40문제고 고득점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시대법은 24문제, 16문제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을 좀 덜하는 편이 많아요 덜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러면 점수 안 나옵니다 점수 안 나와요 등기절자 총론을 보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세로로 쓸까요 자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를 받아요 등기관이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심사를 하고 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되면 등기관이 이제 각하를 할 수도 있겠죠 각하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등기부에 무엇을 할 수 있다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흐름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각하와 기록이 각하와 기록이 부당했을 때 부당했을 경우에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더라 이 등기법 3장은요 전반적으로 3개로 나눠서 봅니다 3가지 형태로 나눠서 보는데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냐면 첫 번째 신청과 관련된 거 자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신청은 우리가 구슬로 쌓을 수 없잖아요 구슬로 쌓을 수 없고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신청 정보에 대한 거하고 각종 첨부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각종 첨부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전 시간에 이거 몇 년간 보존한다고 했나요 5년간 보존한다고 했죠 보존 연안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정리는 이렇게 잘라서 보시라고 하죠 잘라서 5년, 위에 5년, 아래쪽 몇 년, 10년 이렇게 잘라서 보는데 자 이제 보시면 등기 절차 총론은 전반적으로 3개의 어떠한 단원으로 3개로 제가 분류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신청과 관련된 것 두 번째로는 첨부 정보와 관련된 것 세 번째로는 심사를 해서 각화를 하고 기록을 하고 이의신청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블럭 이쪽에서 한 블럭 여기서 한 블럭 여기서 한 블럭 이렇게 세 가지의 블럭으로 3장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교재 안 보셔도 돼요 이번 시간은 앞으로 우리가 3장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소개하는 거니까 그냥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신청해 잠깐 보시면 자 우리는 신청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당사자가 신청을 합니다 당사자가 신청을 하고 또는 관공서가 무엇을 한다 관공서에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요 법조문에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에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하는데 원칙이 있으면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예외 규정이 바로 뭐냐면 등기관이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그 법원에 무엇에 의해서 할 수 있냐면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등기 자체가 신청 이렇게 자 이 법원의 명령은 네 개 정도 나옵니다 이의신청 관련돼서 나중에 우리가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의신청과 관련돼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다 전제조건 전제조건으로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전제조건으로서 하는 것하고 후속조치로서 전제조건과 후속조치로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즉 전제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등기를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어떠한 등기를 기록해달라고 촉탁을 했어요 근데 촉탁을 받았는데 기록을 하려고 보니까 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기록을 못하겠죠 그럼 법원으로부터 어떤 촉탁받은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후속조치는 뭐냐면 등기관이 등기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후속조치로서 할 것들이 있어 대부분 말소하는 것들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것이 대부분 후속조치에요 그래서 항상 등기관이 어떠한 직권에 의한 것은 전제조건이냐 후속조치냐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 우리는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의 개념입니다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공동신청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단독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더라 그럼 여기서 공동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등기관리자하고 등기의무자가 가서 하는 겁니다 공동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리자하고 등기의무자가 가서 하는 것을 무슨 신청이라 한다 이것을 공동신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권리자란 무엇이냐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리겠지만 등기법상에서의 우리가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기록이 되면서 이익을 보는 자예요 이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등기기록에 기록이 되면서 불이익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권리를 상실하는 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등기신청 무엇이라고 하냐면 적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등기부상에 권리자가 될 수 있고 등기의 신청에 있어서 권리자가 될 수 있고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무엇이라 한다 등기신청 적격 이렇게 얘기하면 자 단독이 있죠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공동은 권리자 의무자가 하는 단독은 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대부분 권리자가 단독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고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에 무엇이다 촉탁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3장의 신청과 관련된 부분이 거의 50%를 차지해요 5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첨부정보하고 신청정보 이쪽이 한 30%를 차지하고요 마지막에 이쪽이 한 20%를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만큼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 신청해서 이제 기타 쪽으로 봤을 때 기타 쪽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대리인에 의한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대위신청 대위신청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포괄 승계인의 넓은 의미에 포괄 승계인에 의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신청이에요 그럼 어디가 중요하느냐 촉탁에 어떠한 관공서 촉탁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직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단독신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의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것이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됩니다 특히나 직권등기하고 이러한 단독신청 촉탁도 마찬가지 촉탁, 직권, 단독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디 쪽에 가서 4장과 5장에 이러한 촉탁등기하고 직권하고 단독이 3장 이후에 나오는 4장이라든지 5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다음 주부터 3장을 들어가는데 이러한 촉탁이라든지 직권이라든지 단독신청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학습하시라 이거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공부가 수월해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등기 절차 총론에서 거의 50%를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최소한 문제가 몇 문제고 나와요? 최소한 두세 문제 이상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교재 지금 보실 필요는 없지만 교재에서 신청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한번 쭉 체크를 해보니까 234에서 254니까 이 신청과 관련된 것만 해도 거의 20페이지 이상이 넘게 차지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앞으로 수없이 다 설명해 드리지만 단독이라든지 직권이라든지 단독이라든지 촉탁등기 이러한 것들을 정리할 때 이러한 부분을 정리할 때 보존등기 변경 보존등기 그 다음에 내용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효력에 따른 분류에는 가등기가 있죠 가등기 그 다음에 기타적인 것 구분건물 집합건물 관련 이 순서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직권과 단독과 촉탁을 어떤 순서대로 보존 내용에 따른 분류 가등기 구분건물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뭐야 내용에 따른 분류 그 내용에 따른 분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변경등기가 있고 경정등기가 있고 말소등기가 있고 회복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멸실등기가 있죠 이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이 순서 보존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멸실 가등기 구분건물 이 순서대로 직권과 단독과 촉탁을 구별하자 정리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이 주둔기라는 거하고 주둔기라는 거하고 이 부기등기가 주둔기하고 부기등기가 역시 자동적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3장에서 공부할 때 많은 시간을 투자해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직궈등기하고 단독신청하고 촉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쪽 부분들은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쪽이에요 특히나 직권과 단독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 단락이 요겁니다 신청정보에다가 플러스 무엇이다 첨부정보다 이거 신청정보에다가 첨부 정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게 한 30%를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서 신청서를 쓰는 거죠 신청서를 쓰고 첨부정보에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 어떤 것들을 첨부정보로서 제공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인정보 등기 원인을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거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 목록도 제공하죠 경우에 따라서 매매 목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고필증 거래 신고필증 지난번 시험에 뭐가 나왔어요 목록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등기필정보 등기필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인감 인감증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소를 증명하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농지치득자역증명이라든지 토지거래허가서라든지 등등등 이런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것인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이런 것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세 가지 농지허가도 자주 나오고 하나 버릴 것도 없어요 모든 내용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이 바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신청정보는 신청정보는 어떻게 신청정보를 기록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를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매매목록 신고필증 등기필정보 인감 그 다음에 도면 주소증명정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것 농지시도자증명 토지거래허가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언제 우리가 첨부를 해야 될 것이냐 첨부할 때와 첨부하지 않을 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 부분도 조금 이제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쪽 이쪽 신청과 관련된 부분이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권리자 의무자를 구별할 수 있어요 권리자 의무자를 구별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내용들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3장에서 결국은 3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신청입니다 신청과 관련된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유가 편해집니다 저쪽이 안되면 계속 맴도입니다 계속 맴돌아요 자 이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신청정보하고 그 다음에 첨부정보 이런 첨부정보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은 뭐냐면 심사를 하고 심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심사를 하면 세 번째 단락은 등기관이 이제 심사를 하겠죠 심사를 하게 되면 등기부에 기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 할 수 있다 각하를 할 수가 있어요 기록도 할 수 있고 각하를 할 수가 있는데 등기법이 몇 문제가 나와요 12문항 정도가 나오죠 12문항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최소한 두 문제 정도가 여기서 최소한 두 문제 문제가 각하사유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심사에 기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각하사유가 중요합니다 기록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기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후속 조치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록을 하게 되면 후속으로 취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후속 조치 사항이 있는데 이 후속 조치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후속 조치가 바로 뭐냐 네 가지인데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가지고 교부 또는 통제합니다 등기법 제가 첫 시간에 어떤 거 말씀을 드렸었나요 이거 설명해 드렸었죠 등기필 정보가 뭐냐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 기록에 권리자를 기록을 하게 되면 그 권리자를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무엇이다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등기필 정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등기필 정보 언제 작성할 것이냐 언제 작성하고 어떤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완료 통지를 합니다 등기완료가 되면 등기완료 통지를 하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기록이 이연화되어 있죠 대장과 등기가 따로 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대장상의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부상에서 소유권의 무엇을 가져오면 소유권의 변경이 있으면 소유권의 변경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무엇 해준다 통제해주는 거예요 소유권의 변경 사실이 있을 때는 그 사실을 통제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과세자료를 제공합니다 과세자료를 제공을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거예요 등기빌 정보 언제 작성하는지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록과 각하가 무엇했을 때 기록을 하고 각하를 한 것이 부당했을 경우에는 부당을 했을 경우에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기록과 각하가 부당했을 때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역시 계속 꾸준하게 이의신청에 대한 것도 한문화 정도가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를 잘 이해하면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각하 사유하고요 이 각하 사유하고 이의신청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각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각하다라고 하는데 각하는 1호부터 몇 호까지 있어요 1호부터 11호까지 있습니다 1호부터 11호까지가 있는데 작년도 시험에서 11호가 시험에 나왔죠 작년도 시험 문제에 11호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것은 무엇하고 연결이 되는 거냐면 관공서의 촉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장상의 토지 표시하고 등기기록의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되거든요 11호에 의해서 11호에 의해서 각하 사유가 되는데 관공서가 무엇을 했을 때는 관공서가 촉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 각하 사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도 시험에서 뭐가 나왔어요 등기기록하고 대장이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관공서가 촉탁을 하더라도 각하를 해야 된다고 시험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1호부터 11호까지 있는데 1호하고 2호가 가장 중요하죠 1호하고 2호가 가장 중요하고 3호부터 11호까지는 중요한 것도 있지만 핵심은 1호와 2호 그 중에서도 몇 호 그 중에서도 2호입니다 그 중에서도 몇 호 2호다 이겁니다 2호만 제대로 알고 2호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잘 숙지를 해도 등기법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1호가 바로 뭘까요 1호는 관할 위반을 했을 때 1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는 거죠 관할을 위반했을 경우에 1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는 것이고 2호는 바로 뭐냐면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에요 2호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달라고 등기를 신청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존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전부에는 가능하지만 일부에는 할 수 없죠 지분에는 할 수 없죠 이러한 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신청했을 때 2호를 잘 해결할 수 있으면 2호와 관련된 것이 법조문에 한 8, 9가지 정도 써 있는데 그거 외에도 무수하게 많아요 그래서 2호만 잘 해결한다 하더라도 등기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 신청에 대한 블럭과 두 번째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대한 블럭과 세 번째 각하와 이의신청과 후속조치 이렇게 해서 블럭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3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잘 하게 되면 4장과 5장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 뒷부분에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같은 경우는요 권리의 등기의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할까요 권리에 관한 등기의 경우에는 결국은 민법의 어떤 물건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또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3장은 이렇게 신청과 신청정보, 첨부정보, 각하와 기록을 하고 후의 조치와 이의신청 이렇게 세 단락으로 정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다 3장이 정리가 안 되면 등기법은 끝까지 정리가 안 될 거예요 그만큼 3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화면상에 보이는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주가 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본이 되면서도 어렵기도 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하실 때 여기서 사람들이 공시법 공부할 때 특히나 공시법에서 지적은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 등기법으로 넘어와서는 3장부터 컥 하고 막혀버려요 그래서 등기법이 어렵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등기법은 어떤 암기를 하는 감옥보다는 큰 흐름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큰 흐름을 그리고 이해를 하면서 등기법은 공부하는 어떤 특별한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잘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분명 등기법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신청과 관련된 거 확실하게 정리하고 이게 정리가 되면 역시 이렇게 신청 정보라든지 이러한 첨부 정보 쪽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하사유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3장 3장이 가장 주가 돼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등기법이 1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3장하고 4장하고 마지막 5장까지 3장과 4장과 5장에서 거의 12문항이 거의 다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기본 과정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3월달과 4월달 심화 과정에서는 등기법 3장, 4장, 5장하고 3장, 4장, 5장에다가 플러스 지적해서 특히나 시험에 자주 나오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이렇게 테마 잡아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3월달과 4월달은 등기법 위주로 가고 마지막으로 가서는 지적과 관련돼서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 테마 몇 개 잡아가지고 3, 4월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일단 1, 2월달 강의에서는 1월하고 2월의 강의에서는 일단 어느 것에 치중을 하면 될까요 1, 2월달 강의에서는 어떤 것에 치중을 하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적 파트죠 이 지적 파트에 대해서 치중을 하시라는 거야 즉, 기본 과정에서 지적 파트에서 제가 빼놓고 설명한 부분이 없을 거예요 거의 90% 이상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반복, 반복, 반복하면 어떻게 시험에 나오더라도 24개 중에 12문제 무난하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진짜 12문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등이 12개 나오고 12문제 모두 다 모두 다 1월달에 기본 강의에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공부해도 실제 시험장 가서 24문제 중에 지적 12문제 나오니까 12문제 모두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 2월달 강의는 지적을 위주로 해서 완벽하게 지적을 끝내놓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한 번씩 보시라는 거지 까먹을 만할 때 한 번씩 보고 내 이론을 보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역으로 이론을 다시 한 번 보시라는 거예요 3월부터는 아마 기출문제 풀이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기출문제집 자체가 초반에 지적부터 나와요 그래서 역시 기출문제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간단한 이론을 정리를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지적을 따라오시면 분명히 실전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1, 2월달 강의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3월달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법 3장부터 해서 빠짐없이 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1, 2월 기본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